자, 아웃의 느낌을 보면요. 아웃은 총 4가지의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깥으로 나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의 공간에서 봤을 때 누가 나가는 것은 이 내부 공간이 비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바깥으로 나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다, 사라지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1탄, 2탄에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3탄을 배울 건데요. 이 3탄은 바로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자, 이 친구가 바깥으로 나가죠.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떠한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을 한다는 의미. 이게 바로 아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죠. 그런 다음에 자기의 목적 지점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목적 지점에 도착해서 이제 완성하는 그 의미가, 그 그림이 바로 아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 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월카우트이라는 구동사가 나왔습니다. 월카우트, 월카우트, 월카우트 하면요. 일단은요. 이런 의미가 있죠. 운동하다 갈 때 월카우트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I work out nearly every morning. I work out nearly every morning. 근데 역시 월카우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보세요. It's all gonna work out. It's all gonna work out. 모든 것이 다 월카우트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결국 잘 해결돼서 끝날 것이다. 이 정도 의미예요. Okay, now it's all gonna work out. Okay, now it's all gonna work out. 그래서 월카우트라는 게 어떤 것을 잘 해결하다, 어떤 것이 잘 진행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old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sold out, sold out, sold out. 이것도 발음할 때요. T를 약간 리을 사운드로 하면요. sold out, sold out, sold out. sold out이라는 표현은요. 분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어떤 것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느낌이 있어요. Let's sold out the schedule. 스케줄을 한번 sold out 해볼까? for a trip. 자, 우리 여행 가는데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이 날은 저기 가서 놀고 이 날은 저기 가서 놀고 이 날은 여기 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sold out 하는 겁니다. Before we book the tickets. 우리가 티켓을 예약하기 전에 한번 트립에 뭐 할지 이 날은 뭐하고 저 날은 뭐하고 이렇게 할지 우리가 한번 sold out 한번 해보자. We will sort out the question a bit later. We will sort out the question a bit later. fill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빨리 하면요. fill out, fill out, fill out.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긴장 푸시고요. 그냥 fill, fill, fill 하시면 돼요. fill out. 여기 보시면 지금 뭘 작성하고 있죠. 이 공간을 다 채우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ill out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이걸 다 채워서 작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survey? 내가 이 survey, 이 survey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래? 이런 의미가 되겠죠?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survey? Survey는요. 참고로 여론조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survey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y did you fill out the form? Why did you fill out the form? Ion out. Ion out. Ion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다리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on이 동사로 사용되면 느낌이 뭐냐면요. 다리미질 하다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쭈글쭈글한 거 있잖아요. 주름이 있는 것을 다리미로 이렇게 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 펴졌습니다. 완성이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문제 주름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이 주름을 다 피는, 어떠한 문제를 완성하는 느낌을 생각해보시면요. Ion out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The team is meeting later. 그 팀이요. 나중에 만날 겁니다. To iron out any issues with a project. 그 프로젝트에 그 어떠한 문제, any issues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It is worth while for us to iron out these conversational issues. It is worth while for us to iron out these conversational issues. Carry out. Carry out. Carry는 어떤 거를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나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동이 느껴지죠.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르는 대상이 나의 계획이라고 해볼게요. 그 계획을 어때요? 이렇게 나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 계획을 실행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carry out은 실행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Doctor, 의사가요. Recommended. 추천했죠. That I carry out a daily exercise routine. 매일매일 하는, 하루마다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라고 말을 했어요. To improve my health. 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Carry out 뭐다? 어떤 것을 실행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You need to carry out research. You need to carry out research. Ride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Ride out. Ride out. Ride라는 것은 운전하다고 할 때도 우리가 ride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Can you give me a ride? 하면요. 나, 차 좀 태워줄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Can you give me a ride? 그 ride out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지만 쭉 나아가서 완성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Ride out.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ride out the challenges together. 힘든 거 있지? 이런 도전들을 ride out. 열심히 힘들지만 이렇게 항의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느낌이 좀 오시죠? Happy, sad, good, bad. We're just gonna ride it out, okay? Happy, sad, good, bad. We're just gonna ride it out, okay? Happy, sad, good, bad. We're just gonna ride it out, okay? 자, 그러면 우리 정의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아웃의 세 번째 느낌을 봤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쭉 가서 결국 어떠한 상황에 도착하는 느낌. 그래서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고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동사들을 살펴봤어요. 기억이 나시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영상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좀 해드렸으니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웃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See you next time. 고맙습니다. I work out nearly every morning. We will sort out the question a bit later. We will sort out the question a bit later. Why did you fill out the form? Why did you fill out the form? It is worthwhile for us to iron out these conversational issues. It is worthwhile for us to iron out these conversational issues. You need to carry out research. You need to carry out research. Happy, sad, good, bad we're just going to ride it out, okay? Happy, sad, good, bad we're just going to ride it out, ok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d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I don't think so